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믿는 도끼에 팔뚝 찍혔던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교수님, 진정하세요, 예? 근데 둘이 또 헤어졌더라고 그러더니 그 남자한테 연락이 왔더라 다시 만나자고 근데 내가 다시 만나야 되니 안 만나야 되니 아, 나 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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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신나는 빅뉴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97학번 무용과 애들이랑 미팅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야? 세 명인데 세 명 다 킹카야, 킹카야? 예스 야, 가만 있어봐 세 명이면 나도 나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아니, 저기, 경윤아, 경윤아 저, 딴 때 같으면 나도 괜찮은데 지금 희진이 때문에 좀 약간 곤란하다 야, 신동엽 내가 너 때문에 세 명 맞춰놨다니까? 너 아직도 마음 안 풀렸어? 야, 왜 그러냐? 너 옛날 같으면 어휴! 넌 내 친구야! 좋아 죽겠어! 언제 몇 시야? 이럴 텐데 지금 왜 이래? 너답지 않게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좋아 아이고 언제 몇 시야? 너무 좋다 내 친구야 내일 3시거든? 야야, 근데 의정이한테 진짜 비밀이야 의정이 알아봐도 난리나 진짜로 당연하지 내일 3시에 거기 김이가 동협아 동협아! 어? 저기 베란다에서 잠깐 낮에 보자 빨리 나와 어, 그래 아휴 아휴, 내 친구다 언제 몇 시야? 안녕 어 희진아, 무슨 일이야? 어 나 너랑 영화 보러 갈려고 예미해 뒀거든? 시간 되지? 아이, 당연하지 언제? 음... 내일 3시 내일 3시? 응 왜? 무슨 약속 있어? 응, 저... 어, 난 약속은 없지 그래, 그러면 내일 3시에 나 그렇게 하고 간다 아, 그래?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 응? 어, 어떡하지? 하... 아휴, 모르겠다 그래 내일은 또 내일이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어? 야, 이거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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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못 먹는다 야, 희진아 뭐 마실래? 응 응 무슨 소리야? 극장에 왔으면 뭘 마셔주는 게 극장 매점에 대한 예의지 왜 가서 가지고 걱정하지 마 아휴, 저... 아휴, 저... 잠시만요 type 아휴,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휴, 좀... 친구가 좀 많이 늦네요 야, 신동이 형. 아유, 저 차가기도 많이 막혀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너 때문에 깨지는 줄 알았잖아, 너 안 와가지고. 어쨌든 너 좀 늦게 와가지고 우리끼리 파트너 정했거든? 이쪽이 네 파트너야. 아유, 안녕하세요. 야, 그럼 우리 다 왔으니까 딴 데로 옮기자. 야, 자, 저기 그러면 내가 어디 좋은 데 있나 알아보고 올게. 다 같이 나가서 괜히 또 헤매면 고생 아니냐. 그래, 나 혼자만 고생하면 되지 뭐 니들끼리 같이 고생이네. 갔다가, 좋은데 알았어요. 그래, 잠깐만요. 야, 야, 조! 야! 조선이 뭐야? 모르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해요. 왜 이렇게 해 주셨어? 맛있고? 어, 뭐? 너 맛있고 새로 나간다 그랬잖아. 어. 아, 그거? 아니, 아니, 네가 뭐 마신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 너 뭐 마실 거야, 콜라? 사이다.